배우 지창욱이 오는 8월 현역 입대합니다. 오늘 지창욱의 소속사는 지창욱이 8월 14일 육군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지창욱은 이날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신병교육대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계획입니다. 이에 대해 소속사는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까지 잘 마친 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지대 후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와 응원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.